1. 산업재해의 원인 문유 중 직접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작업자의 사기 의혹 저하 2. 전기화재의 소화에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것은 2. 포말 소화기 3. 전기설비의 방폭성능 기준 중 용기 내부의 보호구조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가연성 가스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를 말하는 것은 3. 압력 방폭구조 4. 산업현장에서 위험이 잠재한 곳이나 현존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목적으로 적당한 것은 2. 예상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함 5.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별 순서로 맞는 것은 4.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불가항력 6. 전기의 접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설비 증설 방지 7. 냉동 제조의 시설 및 기술 기준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은 1. 냉매 설비에는 긴급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할 것 2.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3년에 1회 이상 압력시험을 할 것 8.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3. 폭은 55cm 이상으로 할 것 9. 냉동장치의 운전관리에서 운전준비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3. 응축기, 압축기의 흡입측 밸브를 닫는다 10. 드라이버 작업시 유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3. 드라이버의 날 끝이 홈의 폭과 길이가 같은 것을 사용한다 11. 안전모가 내전합성을 가졌다는 말은 최대 몇 볼트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하는가 4. 7000V 12. 수공구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2. 작업에 꼭 알맞은 공구가 없을 시에는 유사한 것을 대응할 것 13. 다음 보기에 과로안에 알맞은 것은 3. 127 14. 압축가스의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 내용 적의 몇 퍼센트를 초과하여 충전하면 안되는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1. 90% 15. 보일러의 사고 원인을 열거하였다 이 중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은 3. 보일러 수의 부족 16. 암모니아 냉동기에서 일반적으로 압축비가 얼마 이상일 때 2단 압축을 하는가 4. 6. 17. 공정점이 마이너스 55도C이고 저온용 브라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재빙, 냉장 및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1. 염화 칼슘 18. 다음 중 자연적인 냉동방법이 아닌 것은 1. 증기분사식을 이용하는 방법 19. 클레온 냉동장치에서 오일 포밍 현상이 일어나면 실린더 내로 다량의 오일이 올라가 오일을 압축하여 실린더 헤드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은 4. 오일 해머 현상 20.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증발기에 있어서 냉매 상태의 변화에 관한 사항 중 오른 것은 단 증발기는 건식 증발기이다 2. 증기의 건조도가 증대한다 22. 구조에 따라 증발기를 분류하여 금형칭들과 동시에 그들의 주 용도를 나타내었다 틀린 것은 1. 핀 큐브형 주로 0도C 이상의 물냉각용 22. 실린더 내경 20cm, 피스톤 행정 20cm, 기통수 2개, 회전수 300rpm인 압축기의 피스톤 대출량은 약 얼마인가 3. 226M3H 23. 저장품을 동결하기 위한 동결부하 계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환기 부하 24. 관을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는 2. 타이프 커터 25. 다음 중 입력 신호가 모두 1일 때만 출력 신호가 0인 논리 게이트는 4. 랜드 게이트 26. 냉동기후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2. 왁스 성분이 많을 것 27. 압축기에서 보통 안전벨브의 작동압력으로 오른 것은 28. 다음 모리엘 선도에서의 성적 개수는 약 얼마인가 2. 4.9 29. 다음 기호 중 콕의 도시기호는 4. 30.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매순환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재생기 응축기 냉각기 흡수기 31. 온도 자동 팽창 밸브에서 감온통에 부착을 치는 3. 증발기 출고 32. 응축기 중 외기 습도가 응축기 능력을 좌우하는 것은 4. 증발식 응축기 33. 관 또는 용기 안의 압력을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주는 벨브는 1. 릴리프 벨브 34. 시트 모양에 따라 삽입형, 홈골형, 뇌평 등으로 구분되는 배관의 이용 방법은 3. 플렌지 이임 35. 부릉축가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액순환식 증발기와 액펌프 사이에 부착하는 것은 3. 엽지 벨브 36. 어떤 물질의 산성 알칼리성 여부를 측정하는 단위는 3. 폐하 37. 0도씨의 물 1kg을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은고장열은 대략 얼마 정도인가 1. 80kcal 38. 냉동장치의 온도관계에 대한 사항 중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4. 압축기 흡입가스 온도는 증발 온도와 같다 39. 아래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칙으로 맞는 것은 1.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40. 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41. 용적형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4. 개방형 압축기의 성능 개수는 전동기와 압축기의 운전 요율을 포함하는 반면 밀폐형 압축기의 성능 개수에는 전동기 요율이 포함되지 않는다 42. 터보 냉동기의 구조에서 부름축 가스 퍼지, 진공작업, 냉매 재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는 2. 추기 회수 장치 43.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화할 때 필요로 하는 열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승화야 44. 스윙형 체크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수평 배관에만 사용할 수 있다 45. 냉동장치 내에 냉매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4. 흡입 압력이 낮아진다 3과목 공기조화 46. 온풍난방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예열 시간이 짧다 47. 겨울철 창면에 따라서 존재하는 냉기에 의해 외기와 접한 창면에 접해 있는 사람은 더욱 추위를 느끼게 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라 한다 이 콜드 드래프트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 인체 주위 기류 속도가 너무 느릴 때 48. 일반적으로 덕트의 종행비는 얼마를 표준으로 하는가 1. 22 49. 복사 난방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공기의 대류가 많아 크감도가 나쁘다 50. 공기조화 방식의 중앙시 공조 방식에서 수공기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이중 덕트 방식 52. 다음 난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복사 난방은 천정이 높은 시대는 부적합하다 52. 공기 상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2. 공기를 가습 감습하지 않으면 노점 온도 이하가 되어도 절대 습도는 변함이 없다 53. 수조 내 물에 초음파를 가하여 작은 물방울을 발생시켜 가습을 행하는 초음파 가습 장치는 어떤 방식에 해당하는가 1. 수분무식 54. 개별식 공기 조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사무실 내에 패키지형 공조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조화된 공기는 패키지 상부에 있는 추출구로 실내에 송풍한다 55. 유체의 속도가 20m 매초일 때 이 유체의 속도 수돈은 얼마인가 4. 20.4m 56. 어떤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실제 증말량을 1000kgh 발생 증기의 엔탈피를 614kcal 급수의 온도를 20도시로 할 때 상당 증말량은 얼마인가 단 증발장 열은 540kcal으로 한다 2. 1100kgh 57 풍량 조절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댐퍼는 1. 당화 댐퍼 58. 열이 이동되는 3가지 기본현상이 아닌 것은 2. 관류 59. 실내 필요 환기량을 결정하는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2. 실의 위치 60. 송풍기의 특성 곡선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4. 통속 65.stage 50.속 60. 70.